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아픈 하이바 써 아 야 그건 아니지 하이바 써 오 오케이 공탄 그 미제 무기 쓰고 와 갔다 끝났다 끝났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 나오다 상남자는 말이야 오 진짜 나왔다 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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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거야 못 할거야 조 bild 이거 나 혼자 쓰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어디 쪽부터 쓰면 돼요 아 저기 좀부터 저기 좀부터 오케이 아 님이 골라 숄드 섞어도 상관 없어 그냥 맘대로 해 한명 다운 3명 다운로드 자 이제 따깍따깍따깍 여기서 살아난다면 없지만 그녀에게 청원하겠어 누구? 없잖아! 누가 청원해! 언젠가! 다음 생일 인도하시게? 응 다섯명 사이버 어 이거 만약 맞으면 개꿀 знак 오오오오오오å 자 골라주세요! 그다음 누구 쏠까요 지목! 지목! 나 총glich 맞았어! 두번 도 안 맞은거 지목음 하나 둘 오 ключ 자 다음 자 갑니다 우리 확률이 늘어난다고 으으으으으으 ically 막혔어 막 FOive 복근합시다 포관합시다 면제받지 못한자 뭔소리요? 면제문항 브라우카 한발만 있는것 fa 1등이시죠? 1등이 정해요? 어? 누구 쏠지?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1등이서 안합니다 마지막 유원! 자 안나고 도망가야지 아 살려주세요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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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탄을 못봤어요 자 다음 내 내내 살거니 내 내내 살거니 오바리가 구멍입어 나 죽여! 나 죽여!